경상북도는 다음달 경북형 한옥 선포식을 갖고 올해부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북형 한옥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5월 한옥포럼 창립과 한옥모델 개발 용역 등에 나선 결과로 올해 우선 34가지 모델을 출시해 도민에게 보급할 방침입니다.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전후로 낮췄으며 도는 주력보급 모델인 20에서 30평형대를 중심으로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부지에 열동을 시범적으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한옥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